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래퍼 빌스텍스가 전 부인인 배우 박환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6일 2대1에 따르면 빌스텍스는 박환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 초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빌스텍스는 박환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빌스텍스는 박환희가 2013년 여부의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5천만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빌스텍스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박환희가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주장하며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빌스텍스와 박환희는 1년 3개월 만인 2012년 12월 협의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빌스텍스가 양육하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환희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빌스텍스의 현재 연인인 A씨와 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환희는 아들의 출산 모습을 공개하며 진통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엄마였다.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빌스텍스의 아들 빌군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빌군을 몇 번이나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자꾸 하느냐 이제 와서 거짓말쟁이 극히엄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